그 위에 찍으라고. 거기 찍어 밑에. 출발 준비 완료? 그렇지. 목 틀어. 오른쪽으로. 왼발 올려. 거기 왼쪽에. 오른손 잡았으면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몸이. 왼발 무릎 있는데 올려 빨리. 한 동작인가. 출발. 무릎 있는거. 빨리 뛰지 말래. 빨리 움직여. 얼른 가요. 빨리. 밑에 그거 찍었어. 그 Bahn 너무 높아. 자, 밑에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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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밑에, 더 밑에. 컷퓨터를 입기니깐, 조금만 할 텐데. 아, 이렇게 되면 영상도 잘 안 보인다. 동축이야, 동축, 밑에. 앞으로 살짝 찍어야지. 동축하고 요하기는 좀 멀어요, 그쪽으로. 나 발을 얻다 둬야겠지. 아, 내가 어떻게 해? 네, 그게 높, 그게 높겠다. 아,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아니야. 아, 그래? 아, 맞아, 그런 거. 그렇지, 오르바이트 살짝 찍어. 그럼 밑에, 밑에. 그렇지, 거기. 어이, 네가 이렇게 낮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못 간다니깐 그렇게 가지 마. 아, 점점, 점심할. 발, 우측 뻗어. 우측, 그렇지. 킥, 킥, 킥. 왼쪽 올려. 위에, 쪽 엄지가 오겠거라니까. 왼손. 살짝 찍어놓고. 맞어, 그렇게 됐어. 아니야, 그게 왼손 들어가는 거야, 왼손. 왼손, 그렇지. 왼발, 왼쪽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르겠는데, 왼발. 그렇지, 오른손 바로 위에. 어이, 그렇지, 그거. 맞아, 맞는데. 오른손 관리는 거 아니야? 어, 그래야 될 거 같아서. 어이, 그래야 될 거 같아서. 오린쾌. 야, 엉덩이, 엉덩이 비지 말고. 야, 오른손. 오빠, 이상하네. 난 오른손, 오른손하고 똑바로 해. 자 왼발 아니야 아니야 발 그 상태 놔두고 왼발 좋아 더 위에 왼발 형이요 아 오른손 만들었어 이렇게 안 띄는 팔도 올라가 이거예요? 그래 그렇지 견등 텐션 아니요 5초 5초 났잖아 거기 그렇지 텐션 생각해 텐션 나가 위로